안녕하세요 날씨온 김도연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곳곳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5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그림을 보시면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 산간지역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늦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중부의 북부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산간과 강원도 동해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엔 전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제외한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낮아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또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체감하시는 기온은 더욱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5도로 예상되고요.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1.5에서 4미터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더불어 강한 바람과 안개까지 더해져서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